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붙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붙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사랑도 알 수 있어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자 내일 또 만나 안녕 사랑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자 안녕